3 대결로 함께 하겠습니다. 김아영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. 아 양타 응! 자 서브 득점! 잘 흘립니다. 여기서 백! 렛츠! 나갔습니다. 응력을 합니다. 오 좋아요. 오늘은 또다시 승리가 필요한 김아영.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김아영 선수 이겼잖아요. 두 선수가 매번 그렇습니다. 양은 선수 승리. 선발전단에도 김아영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팽팽하죠. 예측불가. 김아영은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 서브를 넘겨줘야 될 텐데요. 동점이 되는군요. 파이브 올. 아 나갔어요. 이거는 양하면 벗어나는군요. 식스 올. 6대 6. 김아영 긴 서브. 넷틀. 6대 7. 아 넷틀 맞고 들어갑니다. 조금 전 아쉬움은 좀 있고. 이번 리시브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첫 번째 게임 후반부. 양하은 포핸드. 프로가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8대 7. 선제공격. Lin-B. 키바. 핍. 탁. 키바. 티마 경. apt. 키바. valv. 싸워 ald kesk wirness. 끠асс0. 푸 Autumn. 투 нас 또한 Simp. 투 нас이 nominee는your Tabuki. 조가ался o 황의 센kä. 자 시작과 함께 저렇게 걸어냅니다 네 서브 득점 첫 번째 게임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는 그것을 또 지켜내고 또 다른 작전으로 나오고 자 김하영 지켜내고 있습니다 양하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걸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빠른 타구였습니다 양을 하면서 위기도 이겨내고 있어요 네 차푸나 어떤 표정과 지금 보이죠 양상은 벗어난 두텀을 또 마사회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경기까지 그냥 쉽게 가는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그대저만 잘 날린데요 약간 두 선수가 두 포인트를 보면 불이 좀 붙었어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신격도 정리를 합니다 4 대 6 야 양하은 폴사이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만큼 두 명의 작전이 정확해요 그렇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차스 워 아 맞받았 6 대 6 통점 양하은 이번엔 걸립니다 6 대 7에서 양하은 서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하영 양하 8 대 7 8 대 7 그리고 서브도 김하영입니다 그러나 양하은 8 대 7 추격당하고 있는 김하영 5 대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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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7 8 8 9 9 9 9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5 14 15 15 15 20 15 19 20